우각의 기본인 소조는 덩어리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 옆에 작은 덩어리를 붙이고 더 큰 덩어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의 패턴 같은 거예요. 음률일 수도 있고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덩어리들을 조합해서 조각품을 만들어냈는데 제 작업도 사진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조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볼륨과 그리고 또 색깔에 따라서 그 사물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덩어리의 조합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많이 접하지 않을수록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조각에 대한 감각들이에요. 이미지도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덩어리들이 붙는 게 더 중요하고 작가로서의 미덕은 이거를 모의식에 가까운 상태에서 조합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찰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감사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구성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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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